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연합팀으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곡을 하나 하자 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Guns N' Roses의 Sweet Child of Mind라는 노래입니다 그 그 다들 앞에 좀 대중적인 노래들 많이 해서 약간 더 하얄리아 같고 좀 더 밴드스러운 노래도 하나 하고 싶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 노래가 토르 OST에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 응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 어 어 이 노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100% 에 빅사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빅사리가 아니에요 빅사리가 아니고 그냥 그게 일부일 뿐이니까 아 예 또 빅사리했다 할 때마다 가능성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 잘생겼다 고현 잘생겼다 빅사리 화이팅 빅사리 화이팅 빅사리 화이팅 빅사리 화이팅 빅사리 화이팅 저희 그럼 준비가 돼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fine 정말로 돌아올 수 invisible balance 워우!, 워우!, 워우, 워IA, 워밸바 요새 워우!, 워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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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웅 Award год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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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